나이스게임TV KM북스가 후원하고 나이스게임TV가 진행하는 매장2 매장대왕전 시즌2 두번째 경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가서 두 라고 했는데 계속 목이 새가지고 너무 소리 질렀어요 지를 수 밖에 없는 경기였어요 안산 이네이처 PC방과 한성대 우리게임장2에 계속 2가 있네요 강조하시네요 시즌2고 우리게임장2고 두번째 경기고 두번째 선수만은 끝났고 이런것들이 계속 써있어요 대본에 7대1로 만약에 한성대 우리게임장2가 이겼다 그러면 예상했던 결과다 이게 일반적인데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 안보신 분들 혹시라도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한성대가 이겼겠거니 철권주절하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안산 이네이처 PC방이 진팔방자 선수가 진팔방자면 선수가 5킬 그리고 조암 선수의 카자가 내린 2킬을 따내면서 7대1로 먼저 첫번째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두번째 경기 준비하는 동안에 또 저희가 따로 준비되어 있는 시청자 이벤트 한번 가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벤트는 뭐 사실 이제 너무 많이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사실 이런 설명 안드릴게요 배너클릭하신거고 배너클릭 이런거 안드리고 설명 안드리고 여기에 뭐 상품 뭐 이런거 링크 주소 이런거 설명 안드릴게요 가서서 이게 투표만 하시면 지금 이번 매장대항전을 통해서만 뿌리는 아이템을 드린다는거에요 무조건 냅니다 무조건 그리고 제가 사실은 케인폭스한테 달라고 했어요 나도 좀 줘라 진행자인데 아 그렇죠 안줘요 그러니까 딱 그 매장대항전에 참여한 선수분들과 그리고 이제 이 이벤트에 참여한 시청자분들에게만 레어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 레어성을 떨굳지기 싫은거에요 아 인드라니어한테 주면은 레어성이 떨어지는거에요 그렇죠 확 떨어져 훅 떨어지죠 약간 같이 값어치도 떨어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저까지 안준 귀한 아이템을 시청자분 다섯분에게 드리고 한분께는 제닉스 키보드 드립니다 자 MVP 승자팀 패자팀 중요하지 않아요 양팀에 MVP를 뽑아주시고 MVP를 못 맞췄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이벤트에 참여만 하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섯분께는 동장패널 그리고 한분께는 제닉스 키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죠 내일 모레 수요일날 그렇죠 매장단이 총 저희가 10회로 준비가 되어있는데 7회까지는 14개 팀이 붙고 그리고 8회차 때는 시즌2에 붙었던 14개 팀 중에 시청자 인기투표 두 팀 가장 인기투표를 많이 받은 두 팀만 선출해가지고 8회차 때 경기를 펼치는데 이게 시청자분이 신청하실 때 한 곳만 적는게 아니라 이지만까지 적어주시고 가장 많이 중복투표가 되신 두 팀을 뽑아서 저희가 내일 모레 수요일날 7시에 매장단이 총 8회차 때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빅매치에요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만들 수 있다는거죠 빅매치를 무조건 빅매치고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 수요일 마지막 매장대항전 주차거든요 그렇죠 그때 준비되어있는 매치업은 아마 시청자분들 아신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말도 안되는 매치에요 거의 뭐 이제 끝판왕이죠 우선 시청자분들이 언급해주신 그린섬연도 10회차에 준비가 되어있고 제가 살짝 듣기로는 그린섬열전의 무릎님이 선수로 해설이 아닌 선수로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매장대항전이긴 하지만 지역 자존심이에요 지역 자존심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해설보다는 아무래도 선수로 모습을 보여드리는게 좋지 않나 사실은 매장대항전 시즌1때 서민한테 졌어요 그거를 좀 갚으려면 그래도 무릎이란 카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 두번째정도로 나오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뒤에서 자 매장대항전 9회차 10회차 9회차도 정말 박빙의 시즌1때 못봤던 그런 매장의 매치업을 저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정말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장대항전 시즌2 7회차 2세트 시작했습니다 2세트 시작인데 아예 다른 선수들이 네 아예 다른 독수리가 먼저 나왔어요 독수리가 독수리 선수가 먼저 나오고 선봉으로 한번 싹 하고 와 독수리 선수가 해야 치러하니까 훨씬 좋은데요 진짜 좋긴 좋은데 독수리 선수 어쨌든 독수리 선수가 주캐부캐에 써있지는 않아요 지금 아 2팔에서 좋고 다음밤부터 무릎은 이게 또 사람이 그러니까 어 지금 주캐를 부캐링에 적어놓은 캐릭터가 의미가 많아 그렇죠 사실은 이게 어쨌든 드러나요 돌캐와 돌캐는 달라요 그렇죠 지금 독수리 선수가 드러브노프입니다 네 독기 네 한 명은 좋아 어 이 두 선수 약간 약간 뭐 네 연결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드라우먼스 약간 뭐 샤프더 위주로 가진 않습니다 네 거기서 샤프더 굴려줬어 어설틀 거리나 아 어설틀 계속 아 교수단할 수 까지 이거 나오긴 쉽죠 이거 쉽지 않죠 자 이건 뭐 솔직히 뭐 샤프더 두 대 때리면 끝나거든요 오우 자 여기서 뭐 이지를 걸 수 밖에 없습니다 헤아치는 네 근데 뭐 딱히 데미지를 낸건 없어요 아 근데 근데 정리를 꼴소쇼쇼쇼쇼 아 그런데 이걸 또 자 결국 저렇게 나오네요 자 이게 뭐 물론 2대0으로 한성대 우리끼리 진다 이건 아닌데 만약에 이번 경기 정말 지면 욕수전길 기회 없어 이제 어 없죠 6캐나 6캐를 써보지 못하고 지금 서드포스 이런 히터가 나서 지는거란 말이에요 억울하잖아 지금 3세트까지 무조건 가야되는데 독수리 선수가 여기서 먼저 나왔는데 이렇게 조띠 선수한테 밀리면 안좋은 그림이죠 이러면 저는 독수리 선수의 조씨가 보고싶었거든요 스테이터를 그나마 1승을 했던게 독수리 선수라서 중요한 카드인데 셀프 카운터 이러면 한선대가 강했던 이유는 이 강한 카드를 자기 몫을 했을 때의 객관적인 결과이거든요 아 그렇죠 독수리는 지금 2킬 이상 해야되요 무조건 자 지금 영생문으로 저기 모르긴 했습니다만 자 드라멈프 아 플리핀 피해주고요 자 레이즈 켜졌어 근데 이게 다 무섭거든요 네 어설프트와 샤프너 그 조합이 자 촉풍으로 먼저 때립니다 독수리 2대까지 왔어요 와 자 둘 게 좋습니다 콕킹! 콕킹! 자 여기서 아직은 조금 멀었습니다만 벽이 살렸어요 근데 측면 벽이 너무 뻔했기 때문에 안 썼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타를 아까 측면 벽에 한 번 걸렸었단 말이에요 이미 랭글 자체가 측면 벽이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죠 저랑 독수리 선수는 이러면 독수리는 무조건 한성대 우리 게임장 팀이 잘 해줘가지고 3경기 가서 우리 그때 로아이 선수 얘기도 있었잖아요 로아이도 사실은 주 캐릭터도 안했고 똑같았어요 지금 케이스가 그러다가 로아이가 3경기까지 팀원들이 만들어주니까 3경기 가서 선봉홀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독수리 선수도 좀 기회를 많이 날려먹은 기분이 있거든요 이거 한성대 우리 게임장이 좀 분발해서 독수리 선수한테 좀 기회를 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사실 쿠단스가 빨리 나오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쿠단스가 빨리 나오기도 좀 그렇고 근데 쿠단스 빼고 사실 많긴 많아요 그렇죠 카드가 있긴 있는데 이상하리만치 안산 이네이처가 성공을 하고 시작하네요 그래서 항상 스타트는 안산이 무조건 좋게 끊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산이 정말 강력한 카드를 꺼냈고 한성대가 약간 그래도 그중에서 그나마 약한 카드를 꺼냈다 그러면 안산이 이기는게 저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한성대도 전혀 약하게 카드를 꺼낸게 아니었거든요 자 지금 헬프미독수리 선수가 줄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헬프미독수리가 끊어오게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시가 그나마 나은게 샤프넘 맞고 띄울 수가 있거든요 참고로 헬프미독수리님은 헬프미를 아닙니다 자 지금 우와 근데 저거를 와 너무 크기가 저게 사실 기술이 빠르진 않잖아요 근데 기다렸다가 잘 봤어요 원투로 들어온거 보자마자 그냥 바로 쓴거거든요 부스트 헬보를 논인다는게 사실 저거 사실 원투로 다시 쓰고 하라고 해도 잘 못 끼워요 와 그래도 거의 다 따로 왔습니다 어! 스프리킹 안돼요 자 연살보 2위타 막혔구요 서로 들키 로우킹으로 따라가기 우와! 존티 선수가 슬슬 짬발 다운타이밍이라고 예상했던건가요? 네 자 뭐 로우킹을 막아도 사실 뭐 디케가 없기때문에 심리를 걸어서 이긴거거든요 자 자 지금 거의 헬프미독수리 선수가 아쉽게 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신기한데요 이거 아 배상자 정말 아니 아까 우리 배상자 시작할때 우리 한성대우리캠이랑 파르차도 나올거 같지 와 커서 네 이런 한성대우리캠이랑 파르차에서도 나가리에요 아 그럴수있죠 시험자들 봤을때 딱 그 모습만 보는거거든요 아 그냥 뭐 투표에서 그냥 뭐 지나칠수 있거든 그렇죠 자 벽 몰았어요 벽 몰았습니다 자 잡기 자 이번엔 풀어주었구요 자 지금은 와 부스트일보 약간 이건 약간 지름선 지름느낌이 있고 너무 상황이 불리하고 벽단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질러본거같아요 자 지금 사실 뭐 샤프너 마켓이 뜨기때문에 샤프너는 안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지금 어느정도 비등비등하게 하고있거든요 주유롭게 하다가 안쓰긴 합니다만 사실 샤프너를 안쓰면 딱히 상대가 안쓰는거같아요 네 근데 와 너무 창끼리고 있네 자 지금 벽에서 자 2득을 브레임 2득으로 계속 몰아붙이고 있긴 합니다 아 약간 측면별고 아 역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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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멸잡기 아 전멸잡기 양손잡기로 순간적으로 측면에 잡힌줄 알고 벽에서는 벽광에 내리는 추가탈까지 있거든 네 자 지금 아 전부 다 승리다 이제 승리다 하단을 자 이러면 이러면 근데 자 어퍼 자 지금 8라운드만 땀기거든요 헬프미드 네 오해하실수 없어요 그니까 지금 앞에 나온 독수리 선수를 좀 헬프해주고자 나온거죠 아 어퍼 완전 칼인데요 네 체력도 이미 와 스프링킥 이게 매장전에서 스프링킥이 그렇죠 워낙에 저걸 쓰다가 패배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던 말이죠 그러니까 스프링킥이 득실로 따졌을때는 득보다는 실이 큰 기술인데 그렇죠 아무래도 상황이 안좋을때 뭔가 그 상황을 뚫고 나오려고 쓰는 기술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다보니까 선수들이 종종 쓰는데 매장전에서 만큼은 스프링킥 때문에 젖던 경험이 진짜 많아요 굉장히 많죠 네 자 이렇게 되면서 한성대가 그래도 1대1로 스코어 맞추면서 우선은 안산을 상대로 좀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산이 뭐 아직 안나온 선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안산은 나머지 선수들이 좀 기대가 되는게 지금 40대 녹단 아저씨가 이정도 해버렸는데 아까 아 그렇죠 네 40대 녹단 아저씨가 저정되는데 20대 빨강단은 어느정도 하겠습니까 아 그냥 뭐 끔찍하네 끔찍해요 저희는 뭐 거의 1세트 때 안나온 선수들이 뭐 나오겠지만 네 네 근데 뭐 남아있는 선수들이 뭐 와 계급이 네 낮은 선수가 없네요 아 누가 나와도 네 누가 나와도 강력하고 안산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솔직히 드는 생각이 네 안산이 더 센거 같아요 그냥 계급만 봐도 그렇고 느낌이 아니 개급 봤을때는 사실은 구단스 빼고는 사실 더 높아요 약간은 네 근데 한성대가 그 구단스를 제외하고 봤을때는 안산이 더 높거든요 녹단도 있잖아요 네 아 녹단은 아니었지만 그렇지긴 합니다만 자 GGT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무릎님 말씀은 이런 단수가 높은 선수들이 자기 역할을 해줘야 이게 이제 계급으로 평가할 수 있는건데 그렇죠 자기 역할을 못해줬다는거 아직까지는 네네 자 조암 선수도 카자였지만 네 이 선수는 원래 불편하게 카자였잖아요 그렇죠 네 카자는 맞습니다 자 자동이 들어가고 아 근데 약간 콤보를 진짜 못쳤네요 와아 마신권 와 이 선수는 이야아 시원시원하게 하네요 그냥 사실 마신권도 함부로 쓸 수는 없는게 와 근데 지금 이 씨를 날아기후에 마신권은 진짜 마치 아까 진팔방자 선수의 그런걸 보는거 같았어요 그냥 대놓고 이진 와 와 기원초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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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시원 와 시원한대요 기원권으로 마무리 이야 와 와 이거 야 이 선수 카자는 또 다르네요 와 지금 이거 져도돼요 이제 네 기원초뿡은 오늘 할거 다했어요 와 매장전에서 기원초뿡 처음 났어요 매장전 뿐만 아니라 택스에서 안났어요 처음 났어요 처음 났어요 처음 났어요 제가 예전에는 기원초뿡이 있는데 피싸나 초풍이 안떠도 추가 콤보가 있었는데 지금에는 레드백 없지않나요 네 추가 콤보가 애매해졌죠 와 근데 진짜 이 선수는 스킬이 되네요 와 웨이브 이즈도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가고 있고 자 나라 이번엔 피합니다 현실은 다시 핍니다 자 그걸 잡는게 웨이브 마신이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마신도 사실 안잡고 맞았어요 네 지금도 보세요 오른손으로 나갔다는 것은 웨이브 마신 썼다는거에요 조금 빨리 써가지고 이제 커맨드 입력이 안된거죠 그니까 큰 기술 위주로 쓰는 GGT 선수인데 오히려 저런게 더 무서울 수가 있어요 아 쥐가 두개입니다 네 와 자 근데 그 터키가 나라 흘려주고 따라가네요 따라가요 그래도 자 근데 다 보여줬어요 네 기원초포에서 끝났어요 근데 어 지금도 보세요 자 기호권 우와 저기 기호 떠났어요 벽에 몰리면 네 자 나라 각도긴 합니다 나라 각도긴 하던데 저기도 계속 나라 걸었어요 아까 네 자 근데 기호권 자 자 약간 벽광이 약간 아쉽습니다 오 지상하단 타우터 자 이러면 레이즈 켜지죠 거기다가 나라 무피하는 나라 무피하는 걸 갖고 있네 와 지금 야 나라 2타로 심리 걸려고 했어요 네 잘 걸었는데 자 나라 한번 걸면 끝나요 이거 자 나라 한번 걸면 끝났는데 선 레이즈 자 레이즈 드라이브를 나라 무피했어 아 시계형씨 치기 쳤는데 웨이브로 축이 맞춰지면서 네 따락에 걸렸어요 네 웨이브 타이밍에 횡신이 들어가면 피해지는 건데 근데 횡신을 먼저 땡기 먼저 쳤고 그렇죠 웨이브가 그 다음 들어갔기 때문에 축이 맞춰진 다음에 사실 그래도 나라 안 걸릴 수도 있는 애매한 각도였는데 와 그게 기가 막히게 시계 횡신을 잡아내면서 와 지지티 선수가 카자에 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와 아까 뭐 마신권 이지라던지 그 이후에 다음 경기 기원초풍 사실 기원초풍 이외의 콤보도 시원시원하게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측면벽에 맞았을 때 그 기원권 마지막으로 딱 마무리도 와 머릿속기에 거기까지 다 설계가 돼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 그 맵에서 선수들이 게임을 시작하면 그렇죠 기원과 카운터 떴을 때 거기까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미 와 이야 속이 시원한 진짜 설계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제 만약에 어제 택스 와가지고 네 경기 보시다가 치킨 먹다가 체하신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있죠 있죠 자기 집에서 먹는 게 아니라 또 치킨 먹으면 또 기름진 음식이다 보니까 그렇죠 치킨 먹고 체하신 분들 있으면 오늘 무조건 무조건 소화됐어요 지금 어제 만약에 치킨 먹는데 기원초가 났으면 목에 걸렸어요 그냥 와 이러면서 진짜 걸릴 뻔하는 그런 정도의 기원초가 나왔고 특히 닭 목 먹을 때 네 그렇죠 다행히 어제 순살이었습니다 네 순살이어서 다행이었지 정말 다행이었지 뼈 걸릴 뻔했어 저거는 자 이렇게 되면 또 안산 이네이초가 앞서가요 또 안산 이네이초가 앞서가요 와 안산이 와 전혀 약하지가 않아요 와 자 자 브라이언으로 나왔습니다 아 근데 오늘 브라이언이 뭔가 지금 잘 안 통하고 있어요 와 자 그리고 브라이언도 사실 핫세트 막 좀 뜯었네요 터퍼에 자 지금도 초프 무섭죠 네 초프 무섭습니다 자 플라인으로 견제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자 약간 약간 지금 자잘한 짠소리나 이런게 나오는데 아 결국 네 결국 둘 중에 한 명 그 기술을 쓸 거거든요 근데 이쪽 아마 지치는데 디지턴수가 셀 거 같아요 자 알았습니다 자 지금도 제가 지금 마신 거 이제 넣었어요 지금 자 어르신이 나왔다는 것은 그냥 외부 마시는 거예요 자 평까지 잘 몰았고 와 초풍 짬발 저 짬발 확정 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체트가 막히자 말자 터퍼로 칼같이 띄우면서 그렇죠 저기까지 생각을 한 거거든요 와 여기서 언제 또 기억이 나올 줄 몰라요 저렇게 짜잘하게 하다가 와 저 도점프 커킹 뭐 초풍 나라 큰 것만 써요 짠손을 사실 공수들을 흘리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손잡고 커킹으로 때리려고 해요 우와 왜냐하면 소점프가 하단 회피 기능이 조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짠손이나 짠말 피하죠 저게 그러니까 이 선수는 큰 것만 노네요 그러니까 하단을 흘려봤자 끼우는 기술이 발동기가 큰 게 아니라 그렇죠 흘리면 공부 약하잖아요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소점프 커킹이 대미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어 뭐야 균품 카운터 대미지에 거의 균품 대미지가 드러나 정신은 좋네요 그 그렇긴 하지만 저런 것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가 있거든요 와 지금도 자 이 선수는 계속 큰 것만 노리는구나 약간 저런 기원권을 막히긴 합니다만 열 번 막해도 한 번 카운터 됐을 때 촛봉을 띄우면 그 대미지 다 회복할 수 있어요 또 지금 또 기원권 노리고 있어요 어차피 기원권 막히면 원투거든요 그렇죠 기원권을 열 때 막히면 한 대만 카운터 된다면 다 치지만 않으면 돼요 자 지금 양발로 견제를 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 여기서 하단을 걸어야 되거든요 자 지금 자 지금 자 지금 위험했어요 자 지금 위험했어요 오 자 뒤 잡았어 뒤 잡았어 와 와 촛봉 아치 자 촛봉은 약간 지금 한 박자 느리게 썼기 때문에 그렇죠 횡신을 거의 다가 끝나는 타이밍에 축이 맞아서 촛봉에 맞고 뜬거고요 자 레이지아치까지 들어가면서 자 친시태 선수가 큰 건만 노리는데 그게 지금 먹히고 있으니까 이렇게 게임이 되는거거든요 와 이것도 보세요 발이 됩니다 짠손다를 더블업 그냥 썼는데 맞았어요 아까 왜냐면 아까 네 짠손 더블업 1탄 짠손 더블업 2탄 세 번이나 4번 네 그리고 짠손 짠발도 아 지금 보세요 약간 어 손잡이 남다 지금 약간 좀 찌레졌어요 찌레졌는데 그러니까 이거 갈가부 싸움하는거에요 상하다는 갈가부가 아니라 큰 것과 작은 것에 갈가부 싸움을 하고 있는거죠 결국엔 저걸로 결국엔 손점프 컬킹 이러면 때린 사람이 이일거거든요 지질 지질 한대요 지금도 흘리려고 했어요 자 말없이 와 근데 카운터가 이러면 카제가 유리하죠 카제가 유리하죠 카제가 유리하죠 자 이러면 퇴새 같은거 바꾸면 끝나거든요 자 그래도 아 질팀 우와 키고 왔어요 이거는 아까도 사실 한성대에서 도발했어요 한성대에서 도발을 했기 때문에 한성대에서 도발은 아까 제가 느끼기에는 네 다섯명을 애도하기 위해서 약간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약간 도발이었다면 그렇죠 이거는 너네 우리한테 안돼 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 안산 이네이처가 2대1로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찌질함도 사실 안산이 환수위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실 그 찌질함이 네 설계되는 찌질함이었어요 짠손 이후에 더블워퍼나 섬강 3타 딜레이 놓고 넣는 이런것들 그런것들 짜증이 유발시키면서 플레이가 망가졌거든요 왜냐면 중간에 짠손 이후에 짠발 짠손 이후에 더퍼 1타 이것만 한 네번 다섯번 썩단 말이에요 짠손 다음에 짠발 나올거 흘리려다 덮어맞고 뜨니까 열받는거에요 막 치죠 게임을 왜 이렇게 하나 네 솔직히 이게 옛날에 우리가 현피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네 예전에 오프라인게임에서 실제로 이게 어쨌든 철권이 턴제게임이 아니고 실시간게임이긴 하지만 뭔가 프레임이 이득을 주고 있는 쪽에 뭔가 공격을 취하려고 할 때 짠손이 커팅되면 역으로 2선 다 당하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예전에는 짠손 쓰면 욕먹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그 초풍쓰다가 커맨드 미스로 어퍼라던지 그건 허용해줬어요 오른짠손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 저희는 오른짠손이 써도 초풍한테 맞아야돼요 야아 앞으로 레버 밀어 써야돼요 그정도로 좀 그때는 빡빡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그래요 지금은 안그래요 지금 짠손 짠발 계속 써도 상관없거든요 지금도 써도 돼요 막 네 나락 자 지지띠 선수가 자 지금 어느정도 끌고 왔습니다 자 병으로 제일 멀리 보내는걸로 자 저 여기서 또 나락 나락 각이면서 나락 각이면서 제별깍이 되는 각도 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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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타 이타 맞았어요 이타 맞았어요 아 이거 약간 이타가 네 나락 나락 하다 썼단 말이에요 약간 자존심 많이 나겠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솔직히 태세 때려도 됐는데 나락 거는거 보세요 네 이 선수는 태세로 마무리 지입하면 사실 태세가 안전하잖아요 네 근데 큰거만 쓴다는거에요 그냥 지지띠는 거기다가 나락 이타까지 썼던 벽에서의 심리를 봤기 때문에 네 잘 레이지 켜졌구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냥 말도 안되기 기원권 카운트 기원초등 하면 기원초등 나오나요 아 노린다 노린다 지금도 보시면 기원권을 가드했는데도 딜캐를 못했어요 저 그냥 무서운거거든요 저게 한방이 무서워가지고 딜캐도 못할 정도였어요 지금 이 선수를 기원초를 쓸 수 있는 선수다 이거를 약간 심어 줬기 때문에 자 찐질한거 또 나옵니다 짠손 또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진상대로 와 와 마신건 이게 말리는거에요 진 선수한테 말리는거에요 근데 짜자 약간 찐질하다고 표현하긴하지만 예 약간 진가득캐들한테 짠소도 끊어주는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죠 그리고 푹신 와아악 와 이것도 뭐여 운이 없어요 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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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진짜 운이 안따르네요 이거 지금 운도 운이지만 자자 진짜 피살기를 피살기를 진짜 보고 패링한거까지 반응이 좋았는데 카운터 레이지 자 자 마무리 아아악 기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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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또 포스에는 초폭을 안 퍼오려도 되는데 저거 기상하다 사실은 막힘에 떠요 막힘에 떠요 사실은 기상하다는 카운터 아니어도 엎어지긴 하거든요 네 막힘에 떠는 되게 큰 기술만 오리는거 보세요 물론 이제 저거 초폭 안않는다고 일단 올려샥기를 해도 되는데 진짜 이 선수는 만약 토토가 당하면 역배단이 다가올거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무조건 망해요 네 무조건 망합니다 이게 게임이니까 이게 안 망하는거지 네 네 와 진짜 큰것만 노려요 큰것만 라운드스코어는 2대2인데 지금 메탈스코어는 82대1이에요 와 지금 야 기용권만 노리고 보세요 지금 카운터 내겠다 이거 빠밟 자 지금 그래도 탈모박 선수가 이겨야됩니다 네 자 벽으로 왔어요 이거 진 진 자 저기 카운터가 난다는건 기용권을 계속 쓴다는거에요 그렇죠 네 자 나락 각도에요 여기서 나락 계속 벌었어요 아 뻥발 그러니까 뻥발 지금 그러니까 앉았다가 맞은거군요 네 자 여기서 저런 조품을 노리고 있습니다만 꼭 잘가 와 자 아 스크류를 놓쳤어요 약간 짧았죠 자 여기서 레이스 덧고요 오 오 기용권 노리고 와 이거 길게가 너무 아파요 네 와 저도 기용권을 노립니다 딱 저 지금 60 한 7% 남은 저 피가 네 3분의 2피 남은 저 피가 기용 카운터에 딱 죽기 좋은 피거든요 끝나요 끝나요 네 딱 좋은 피였어요 레이저 하스까지 들어갔으면 그냥 끝나고 거기다 벽이 있긴 했지만 레알까지 있었고 네 와 진짜 시원하게 하네요 GGT 선수가 자 어쨌든 GGT 선수가 뭐 마치 이긴것처럼 느껴지지만 아 그렇긴 합니다 졌어요 지금 탈모박 선수가 이기면서 탈모박 선수가 끊어졌습니다 한성대 우리게임장에 다시 스코어를 2대2로 맞췄습니다 하지만 무릎님이 아까 그 이경기 시작하기 전에 했던 그 말 네 저도 지금 와닿기 시작했어요 이게 쿠단스 포함에서도 단수가 안 밀려 보여요 안 밀려 안 밀려 절대 안 보여요 원래 우리가 처음에 이 대본을 받았을 때 그렇죠 이 대본이 있는데 조명이 너무 심하고 안 보이는데 이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는 아 이 단수 차이가 너무 심하다 엔트리와 데이터 적힌거거든요 뭐 이거 말이 안된다 이거는 뭐 그냥 한성대가 2대0으로 이기겠구나 네 그렇죠 원사이드 한진 모르겠지만 세트스코어는 2대2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역으로 안 사니 2대0으로 이길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솔직히 한성대는 좀 자기 할 거를 못하고 죽는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안 사는 할 거 다 하고 그냥 끝나요 다 해요 네 다 해요 뭐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를 거 다 지르고 그렇게 와 이주영이 어디 살았죠? 이주영이 안양 안양이죠 안양 안으로 시작하는 쪽 자 물론 뭐 그 선수는 분당의 레오피시클럽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안양의 이주영이라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금규섭 선수가 카즈아로 와 오늘 안 사는 카즈아가 완전 날라다니네요 그리고 안 사는 실제로 카즈아 뿐만 아니라 지금 지치 지지티 선수도 와 이거 선수 보세요 영향 받았어요 전염됐어요 전염 자 와 근데 전염된 거 같았는데 와 허진거는 그냥 칼이에요 칼이에요 칼 네 칼이에요 칼 자 어 어느정도 조암 선수와 지지티 선수 반반 썩은 그래 자 아 근데 몬퍼 올렸어요 자 여기서 근데 나락 같은 거 걸 수가 없죠 왜냐면 지금 어떻게 보세요 나락했다 와 자 레지드라이브 와 자 레지드라이브 와 아 끝났어 자 레지드 대중 있다 대중 있다 딜레이 저걸 딜레이로 주나요 거의 섬강삼타 느낌 아까 와 저걸 딜레이를 주나요 저거 거의 섬강삼타 느낌 아닌가요 막히면 죽는 기술인데 저걸 딜레이를 줬어요 아까 섬강삼타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따져보면 진짜 안사는 할 것 다예요 지금 와 그래도 초월치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크게 묶어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GCT 선수랑 이 선수랑 비교를 했지만 네 이 선수는 아직까지 보여준 거 없잖아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자기 또 개인 기량을 보여줘야 돼 시험자분들한테 와 지금 또 헛진거 자 잠깐 뭐 GCT 선수랑 똑같은 모습이고요 지금 자 웨이브 와 웨이브 굉장히 빠르거든요 진짜 웨이브에 말리면은 초풍과 나락 좌종도 다 맞기 어렵거든요 감각 자 야 이것도 나락 나락까지 못 피해 나락 들어가는 각도긴 하거든요 네 지금 시경신각 없어요 아 나락 아 아 아 나락 피할 횡신도 없고 주각홈보까지 있는 완벽한 각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적에 나락 맞으면 무조건 도착된 그 딱 거리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둘 다고 또 반시계 치기는 네 각이 없고 벽이 옆에 벽이랑 시계도 나올 수도 없고 반시계를 땡기면 나락이랑 무조건 좌종이랑 이지가 걸리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세요 벽이 모였어요 이거 나락 맞으면 나락맞으면 벽 깨지거든요 또 또 자 성왕 여기서 나락맞으면 여기도 똑같은거에요 네 자 역으로 자 오히려 역으로 몰았거든요 자 진도 나락을 걸면 만약에 걸면 벽을 깰 수가 있습니다 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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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마무리 그냥 두퍼도 썼어요 그냥 썼습니다 한방에 끝날라고 한방에 끝나라고 썼는데 먼저 진의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뭐 안산의 카자 스타일을 이런거다 지금 확실해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안삼겨서 게임 안해야되죠 저런 카자 스타일은 무섭네 아 지금 인드라님 명함 못내려 네 그냥 무서도 못가셨어요 여기를 자 오 아 손잡고 커킥도 있고 대초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자 2대2까지 그러고 탈모아 선수가 따라왔습니다 네 자 탈모아 선수가 이겨서 상대상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탈모아 선수도 경기가 못할로 없는데 지금 스코어를 많이 따야지 잘해보거든요 와 정주선 자 벽관까지 넘었고 와 자 벽이 계속 와 와 이거 뭐야 이거 와 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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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운이 따르거든요 탈모아 선수 와 지금 벽 넘어 벽 벽 넘어 벽 벽을 계속 벽 넘어 벽 벽을 계속 넘었어 세 번 넘었어 우와 옆벽이 또 측면벽이 또 뒷벽이 생기면서 벽이 도와주네요 지금 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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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대 도와줬어요 사실 철권에서 벽이 안 도와준 적이 훨씬 많거든요 왜냐면 아까 전에 측면벽이 또 한성대를 또 안살려주지 않았습니까 독수리 선수가 이렇게 옆벽 꽉나서 네 제가 장대하는데 이 정도의 게임을 했으면 머리카락 한 6가닥 생겼어요 와 더 생겼어요 지금 자 이러면은 한성대 3대3 3대3으로 맞추나요 와 3대3으로 따라옵니다 이제 3대3으로 되고 자 지금 카즈아가 완전 뭐 와 모든 걸 보여줬어요 모든 걸 보여주고 네 아직 뭐 조함 선수도 남아있긴 합니다만 왠지 그래도 다른 선수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참 이게 이게 비벼지다 보면 우리가 이제 쿠단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 결국에는 한성대가 이기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전혀 그게 없어요 지금 진팔방자 선수가 아직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신기한게 진팔방자 선수가 아까 운이 좋았지 이번에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 할 수 없는게 매장 당전을 항상 보면 분위기 탄 선수가 다음 경기 그 다음 경기 다 잘해요 그럼요 이준영 보세요 뭐 3세트 다 잘했거든요 그렇죠 자 과연 여기서 진팔방자 선수가 한번 나와가지고 스코어를 벼랑 끝까지 몰고 쿠다스를 또 꺼낼지 그렇죠 이런 카드들도 예상이 되고요 모르겠습니다 왠지 B플러스 선수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네 B플러스 자 와 근데 조함 선수가 또 와 카즈아가 연속 3번 나오네요 지금 지금 뭐 그냥 풍신유 한번 보여주겠다 이건가요? 네 야 카즈아가 연속 3번 나옵니다 자 자 카즈아 지금 안산 카즈아들은 복장도 똑같은 것 같네요 네 약간 카즈아가 사실 뭐 약간 조함 선수가 1세트엔 약간 카즈아 구워투스 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도 조함 선수가 마지막 카즈아거든요 이게 약간 8회 초에 나온 그런 구워투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 지금 어느정도 앞선 와 지금 더블업퍼 더블업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자 거기다가 어 약간 콤보 실수했지만 약간 도망갔고 자 지금 자 지금 진이 하단을 쓸게 무서운게 네 진이 하단을 맞고 트로프가 들어가요 하지알아서 하지알아서 그렇다고 또 안쓰기에도 안쓰기에도 게임이 안되죠 상중단으로만 게임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할 수가 없죠 아무리 몰아붙여도 자 그래도 하단 씁니다 하단 쓰고요 자 여기가 딴손 타이밍을 좋아합니다 네 왠지 왠지 저 선수들은 굉장히 뭐 통신전을 더럽게 잘할 것 같아요 옛날 부터 딴손 잘쓴 사람들은 굉장히 스틸이 못하고 싸움도 잘했고 그니까 딴손을 쓰면 싸움을 덜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때 근데 덩치가 한 2m 되고 8m 20만 이렇게 내버리고 자 또 이겼어요 와 지금 근데 이 선수는 그래도 약간 모험을 안하는게 네 저 피해서 퇴세로 피니시를 한다는건 그래도 좀 안전하다는거죠 네 와 허허 참 이거 네 와 카차로 하단은 또 굉장히 잘 맞습니다 더블 오프가 들어온 거 알기 때문에 와 와 캐치 나이스입니다 자 왠업버 피하고 홈보도 자 통발이다 와 이것도 저 퇴세를 계속 심었기 때문에 말도 안되게 심었으니까 네 와 조암 선수 네 각이 이제 나락각은 아니었고 퇴세를 아마 의식해서 앉았던거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다시 조암 선수가 또다시 또 카차로 이렇게 돼서 또 안산을 또 네 살립니다 네 유리하게 유리한 쪽으로 가져옵니다 어어 유명 철권으로 유명 게임장이 네 매장장전 나와서 그렇죠 PC방 매장한테 진다는거 사실은 자존심이 상해요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한성도 우리 게임장이었다면 자존심이 좀 상해요 이게 워낙에 뭐 네임밸류나 그런거에 약간 지금 좀 흠이 가고 있긴 하거든요 예를들면 우리가 에로엘 대회를 하는거에요 네 근데 에로엘 대회가 한쪽은 안산 이네이저 PC방 한쪽은 한성대 우리 게임장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한성대가 지금 기분 상하거든요 아 그렇죠 에로엘 하는 곳인데 아 이게 또 이렇게 됩니다 야 이거 뭐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게임장 대 게임장이고 자 야 카제어가 너무 잘하네요 박빙이라는 것도 정말 신기하고 쿠단스가 대장에 이렇게 우뚝 서있지만 묵직하게 서있지만 그 느낌이 살지가 않아야 지금 왜냐면은 풍신류 대 풍신류전이 사실 너무 삭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쿠단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또 조암 선수가 잡힐 수가 있는거거든요 왜냐면 조암 선수가 피하고 첫봉 트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자 여기서 자 기아블로3가 네 이 선수도 이제 원래 닉네임은 트위치 총자에요 네 와 지금 기아블로3 선수가 카타로 아 근데 카타로 하나 만들었다고 다 그렇죠 어 이거 벽콤보 들어가거든요 자 이거 자 퇴새 맞긴 했는데 이미 게이지가 야 이 선수가 지금 한성대로 어떻게냐면 지금 3퐈 3점에서 디아블로3 선수가 나왔긴 했는데 아 뭔가 느낌이 쎄하긴 하네요 저도 왜냐면은 2위를 할거라 전혀 예상 못했는데 전날에 스타크를 툴을 하다가 2위 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2위를 약간 그런 딩크스 같은거 자 파트 냈습니다 아 퇴새 스탑1을 할꺼 시키는 그런 좀 후회가 들었거든요 지금 지금 그래도 따라가긴 합니다 갑자기 해설퓑에 독대가려 하셔가지고 네네 아예 자 전 저 막타까지썼어요 지금 시키는 자 조연이 뭐가시나요 지금 제가 좀 약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지금 이런 경기를 펼치고 있어요 디네이처가 맞나 싶어요 지금 너무 잘해요 지금 뭔가 레이징은 둘 다 안썼거든요 단수는 무시 제가 지금 멈쾌졌냐면 그걸 그 생각을 한거에요 단수는 무시할 수 있는게 절대 아닌데 왜 무시가 되는거지 매장전에서 그 생각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급이 사실 매장전에서 큰 그런걸 못 보여주면서 근데 원래 철권이라는게 사실 변수가 워낙에 많다고 아 저희도 이거 보세요 서로 이렇게 내밀다가 저렇게 맞는게 워낙에 좀 저런 변수가 우와 저거 진짜 거의 태풍은 상대가 굳어있을거라고 확신하게 친거에요 저거 네 와 지금 또 이익이 오면 아 짠손이지 그니까 이게 진짜 신기한게 이 안산 이네이처 PC방의 이 카즈들이 큰 기술을 잘 쓰기도 하는데 중간중간에 짠손으로 커팅 이후에 이지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전문용어로 했는데 게이지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게이지를 써가지고 상대방이 게이지를 좀 깎네요 그렇죠 지금 많이 꽉하죠 나락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서 딱 맞으면 벽광이 딱 되는데 저 상황에서 나락을 딱 걸었네요 와 이건 뭐 안산이 지금 풍신유 거의 뭐 대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떠오를 것 같습니다 풍신유 하면은 옛날에는 뭐 네임벨류 있는 게임장 그렇죠 있었죠 지금 뭐 안산이 카즈로 워낙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와 안산하면 이제 카즈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여기가기 무섭다니까 이 동네 가면은 왠지 사람들이 가죽잠바 입고 있을 것 같고 전부 카즈처럼 짧은거 말고 그리고 막 순식간에 다가올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와서 갑자기 짠손한테 툭 치고 갈 것 같고 그냥 옆구리 한번 툭 건드리고 갈 것 같고 네 그렇죠 무서운 네 무서울 것 같아요 한성대 우리 게임장이 남은 선수 많지 않아요 와 지금 알리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자 지금 쓰읍 워낙에 전판에서도 좀 애매했단 말이죠 네 네 네 라운드 원 파이트 네 자 이거 지금 미네이처 입장에서도 여기서 굳히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이번 경기를 미네이처 피시방이 만약에 치면 이번 기회탈 경기를 네 상대념은 진짜로 사실 기세도 있지만 전체적인 데이터가 아 그렇죠 그니깐 여기서 칠 때 뭐 면수로 끝내고 싶을 거예요 지금 아 근데 신뢰 패턴도 선수가 조함선수를 잡아줘야 되는데 네 움직임이 너무 차를 났어요 조함선수가 그래서 아까도 바트 선수가 치료를 해야된다고 치료를 당했거든요 아 이런 패턴도 사실 뭐 약간 저런거는 짜증을 유발하는 와 와 근데 이거 선거파져 참고 같은데 와 들쾌가 와 이거는 사실 너무너무 늦게 했어 가드가 될 줄 한 번 쭉 더 기다리는 건가 그러니까 저게 사실 레이저아츠 모션이 딱 끝날 때 디킬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게임을 하다보는데 기계가 렉이 걸린 경우가 있잖아요 바람도 똑같아요 가끔 렉 걸리거든요 네 그렇죠 워낙에 지금 뭐 웨이브나 이런걸로 빨리 달렸기 때문에 그렇죠 바보아가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이런거 걷어요 아까도 초포로 건졌거든요 근데 지금 잼으로 건졌어요 그렇죠 기다렸다가 자 몰아쓴다 여기서 뭐 나락이나 이런거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약간 지금은 잼같은게 많이 나고 어 짜증이 되는 타입이 너무 좋아요 와 3차 지금 얼어있었어요 아하 와 선거 3차 이런거 했을 때 얼어있었단 말이야 레아를 딜케 못했을 때는 우리가 네그룹이었지만 네네 지금 이런 딜케는 얼어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아 지금 파워크래쉬 생각보다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네 자 저 뭐 아 지금 움직이다 맞았어요 딱 들어가다가 총이 나왔거든요 자 체력이 벽이 자 벽에 몰리면 가지않은 이지 이지를 무조건 걸리거든요 아 성강상타 미치겠네 진짜 저게 진짜 막히면 마냥 17이에요 성강상타나 대종 2타 딜레이 이런거 이상해요 진짜 저거 근데 DK를 못하니까 쓰는거거든요 잡기도 잘 못풀 신기한게 뭔지 아세요? 네 지금 안산 이네이처 PC만 잡기도 잘 못풀어요 잡기가 50% 확률로 먹혀요 그러니까 지금 조암 선수가 그전의 게임이랑 약간 지금 다른 모습입니다 더블허퍼 자 더블허퍼 저 더블허퍼 자 하다는 그래도 DK는 좀 칼같이 하긴 합니다만 초풍이나 나락 이런거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아 지금도 보세요 약간 네 지금 약간 네 약간 지금 반응이 늦어요 어 네 반응이 약간 어 조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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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크래쉬 나오기 전에 조풍을 먼저 뛰었고요 아 짧았어 여자라서 자 지나갔어 3강 아 스프링킥은 스프링킥은 매장전에서 스프링킥은 무조건 3배의 요인 3회 남았거든요 네 안됩니다 4타 딜레이 이런거 좋아요 자 지금 자 디미크로우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긴 합니다만 네 결국 다크 선수는 파워크래쉬라던가 뭐 이제 유니얼러클 같은 그런 아 지금 또 파워크래쉬 네 자 지금 조엄 선수가 쉽게 들어가지는 못하는거죠 조풍 조풍 아 근데 파워크래쉬 때문에 뭔가에 지금 웨이브의 흐름이 끊겨요 그 시간은 좋은데 네네 자 저렇게 있다가 갑자기 또 파워크래쉬 쓰고 막 그런게 있더군요 닥터 선수가 아 좀 까다롭게 하긴 합니다 확실히 그래서 지금 뭐 짜손이나 이런게 닿지도 않고 자 조풍으로 풀어내자니 데미지가 안나오고 자 와 지금 보세요 이지 거는 타임에 파워크래쉬가 나왔어요 와 닥터 선수가 자 해줍니다 닥터 선수가 왜냐면 닥터가 지금 안해줬죠 네 지금 그러면 세트 스코어가 또 완전 몰린 상황에서 쿠다스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쿠다스도 이런 스코어에서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닥터가 끊어준 1승이 정말 값진 1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산은 이제 카즈아를 사용하는 선수가 다 끝났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안산이 카즈아를 뭐 카즈아만 잘한다가 아니라 안산은 아직 안 나온 선수도 많고 나왔던 진팔방자면 선수도 경기능이 좋았고 가장 뭐 높은 단수인 포워드 선수도 안 나오고요 포워드 선수도 아직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경기를 안 했으니까 난 좀 일찍 나올까 이런게 아니라 정말 기다리고 있는 거 같아요 욕심 안 부리는 거 같아요 욕심 안 부리고 음 마지막 경기까지 오면 내가 마무리 지어주겠어 그렇죠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 같습니다 자 안산은 인에이처 PC방 아무래도 만약에 그렇다면 진팔방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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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진팔방자면 선수가 만약에 이번 경기도 딱 필요 없어요 1승만 해도 자기 거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솔직히 쿠단스 선수만 끌어내주면 진팔방자 선수 역할 다 한 거거든요 1경기 2경기 포함해서 자기 역할 다 한 겁니다 MVP죠 MVP 네 MVP에요 과연 진팔방자면 망자면 선수가 나올 것인지 인에이처에서 그리고 인에이처 PC방에서 나와서 1승을 할 것인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닥터가 못 끊으면 또 쿠단스한테 너무 많은 짐이에요 너무 너무 많은 짐이에요 4킬 해야 되거든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저도 어제 4킬 실패했거든요 4킬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릎님이 네 3킬 도 실패했고요 2킬 도 실패했고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백연승 실패했다고 그래가지고 백연승 실패했구나가 아니라 네 저는 1연습밖에 안 했는데 백연승 실패했다고 말하면 약간 포장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자 B플러스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저 선수가 지금 몬피드키 선수인데 원래 아이디야 B플러스 본 탈전이에요 저 본 탈전에 B플러스 선수 브라이언 와 저거 자 그냥 알리사 선수면 거의 쓰지 않는 기술들이 닥터 선수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나아요 지금 분위기상 이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기술로 합판 정도는 따내는게 차라리 낫거든요 네 자 어느정도 진정하게 어 팍쿠르시까지 와 2번 와 2번 쓰던 3번 쓰던 쓰기 쓸거다 하체티를 2번 쓰고 중단 쓰던 하체티를 3번 쓰던 낫네 하자 닥터 선수는 뭔가 지금 손이 먼저 하는거 같애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거구나 네 감각적으로 한편 감각적으로 파쿠르씨도 자 굉장히 뭐 지금 감독들이 큰 기술을 많이 쓴 건 없긴 합니다만 아 약간 일본 그 고도 만화 체차을 보면 학교 짱들 일본명끼리 만나서 붙는 느낌처럼 지금 다 남자에요 그냥 상남자에요 상남자 플레이 하체트 하체트 그냥 막 큰 남자 플레이 합니다 어 누워있는 여자 막 차버리네요 네 뭐 뭐 기모로기도 뭐 그렇고 뭐 이런거 매장장에 들었던 픽스 요새는 안됩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저렇게 기사를 가져올수 있는거기 때문에 네 하체트 어느샌가 저 하체트를 심었기 때문에 중란을 노릴거거든요 저 하체트를 노리고요 너무 신기한 장면이 많이 나와서 짠발 다섯번을 기억에 잊혀졌어요 지금 자 지금 결국에 브라이언은 하체트를 저렇게 심어놨기 때문에 거의 뭐 직무를 로또같은걸 노릴수 있거든요 직무를 한번 맞으면 피가 거의 뭐 70% 빠지겠네 지금 현재 피가 없죠 네 직무를 씹으면 그렇게 안됩니다 와 레드를 씹는 자 다이나믹을 썼네요 레드를 씹어버리네요 이야 다이나믹은 사실 저것도 막히면 뜨는데 그렇죠 같은 선수가 내가 종잡을 수 없는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상대가 지을거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약간 손이 먼저 하는거 같아요 머리로 생각하고 하기보다 와 지금 어디서 스코어 맞추는 그리니까요 네 진짜 5대5만들스코 같긴 합니다만 같은 스코어로 가면 쿠다스가 있는중에 유리하긴 해요 네 그렇죠 쿠다스만 있는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 지금 잼이 여전히 다섯번아 아 근데 카운터 자 이러면 병으로 몰죠 브라이언이 브라이언이 병까지 잘 데려가거든요 자 지금 납붙이면 딱 걸립니다만 자 죽었다 우와 잘나왔어 잘나왔어 도발이지 도발이지 끝날뻔했는데 오 오 우와 자 닥터선수가 기다렸어요 다 상단 기다렸어요 앉아있었어요 우와 저기서 하필 상단을 쓰는 바람에 자 2대까지 왔습니다 와 커킥 썼는데 먼저 카운터 났어요 야 쉽지 않은 장면인데 이야 자 지금 벽에 몰리면 어 근데 파워크레이션 나옵니다 아 근데 머리가 자 눈치채고 체력이 자 도발을 안치죠 아 레알을 썼지만 와 이거 이거 봐라 이거 어떻게 돼 자 안산 이네이처 와 6대4 결국에 만듭니다 6대4로 네 구단스를 끌어냅니다 안산 이네이처가 하 구단스가 결국에 또 무거운 질물 짊어진채 이제 또 대장으로 나오긴 합니다만 화면에 넘어갔죠 으흐흐흐흐 이거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분명히 들었어요 네 아 안산 이네이처 PC방 오늘 너무 강력한데요 오늘 와 야 이거 뭐 포도선수 못보고 끝날수도 있어요 진짜 네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그런 얘기 했어요 매장대전 하다보면은 시청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뭔가 선수들마다 각자 팀은 이기는거 좋지만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포워드님은 안 보여줘도 지금 배부를거 같아요 응 팀원들한테 이 선수는 욕심 안부리고 네 안산 이네이처 PC방에 승리가 그냥 좋은거에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포워드님이 잘한다는거 누구나 다 아니까 그렇죠 굳이 보여줄 필요 없을거에요 그리고 사실 보여주려고 했는데 실패해도 약간 이상하거든요 아 그래서 안 보여주면서 중간에 가요 네 자 포워드 선수는 잘하면 숨어있을수도 있어요 그냥 아 아 집에서 관절할수도 있습니다 저기 채팅창에 아까 포워드 있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아 지금 뭐 안산 이네이처 PC방에서 그냥 게임하고 있을수도 있어요 안산 이네이처 PC방에 지금 화식비 걷고 있을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만약에 보통 이제 매장들이나 지면은 그냥 바로 집으로 다 일곱명 찢어지는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무조건 회식이에요 야 그러면 또 진팔방전 선수가 또 네 재력을 자 뽑낼 수 있겠죠 네 나왔습니다 자 쿠단스 아 아 야 자 하체트 근데 하체트를 많이 쓰는 선수라는 것을 그렇죠 점프안에서 봤을거에요 쿠단스가 원투 원투 뻥발 자 지금 아 나락 자 나락을 봅니다 아 쿠단스 자 그래도 거의 뭐 브라이언은 무난하게 잡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어 그런데 그런데 아주 와 아 끝났어요 어 아 아 이건 알죠 이건 알죠 네 저게 무릎 1타 가드 기타 막혀도 죽고 네 그리고 워낙 쿠단스가 좀 멀리 빠져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인데스 정말 심지한건 원산에 갈등하던 게임이 하핀까지 갔다는거 죽겠다는거에요 지금 막 가는 집중력이 뭔가 좋았거든요 브라이언 선수가 아 브라이언은 지금 위캐라던지 이런거 확실합니다 와 와 근데 적붕을 막 기구로 카운터 자 근데 약간 잼을 멀서 맞췄기 때문에 추가타면 저기서 끝이구요 와 나락을 나락을 기본적으로 기상이 시계명신 기상이어가지고 나락 자체에 아예 각이 축이 틀어져 있었어요 나락을 지금 시계를 피하면서 제터퍼땅 때리면서 1대1 만듭니다 비플러스 끝났어 저풍을 비상구로 카운터해서 그러면 벽 깨죠 이거 벽 깹니다 자 쿠단스가 쿠단스가 지금 여기서 끝날수도 있어요 택시에서 날라다니던 쿠단스가 저 저 제터퍼를 저풍으로 때렸은 쿠단스가 지금 3강으로 때렸다는 것을 그렇죠 이게 신기해요 이게 지금 압박감이 상당하다는 거죠 이게 선풍으로 나왔던 쿠단스가 대상으로 나왔던 날라요 자 비플러스 선수가 거의 다 오길 했고 잡으니까 백로를 벌릴 수 있죠 여기서 쿠단스가 쿠단스 설계가 쿠단스 설계가 도왔나면 아사리타 짬성으로 끌고 올려 설계 딱 설계 끝났 거의 다 왔어요 끝까지 설계했어요 근데 던진거죠 이거는 아이고 저게 바닥에 쓰는 확정기술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지금 비플러스 선수가 끝까지 참지 못하고 던진것이고 이게 쿠단스 선수한테 기회를 주는거죠 저거만 안썼으면 제가 확정 A플러스 드릴려고 했는데 아쉽게 비플러스가 됐네요 자 쿠단스 살아나나요 쿠단스가 살아나죠 이렇게 살아나고 벽에 아 와 근데 악마서 그러면 플라잉 일로 이러면 와 근데 지금 쿠단스가 공격을 쓴게 무서울 정도로 워낙 비플러스 혼자 다이바보 심리가 좋아요 지금 한방이야 한방 어 어 어 무서워 무서워 자 쿠단스 내가 쓰면 안 돼요 내가 쓰면 안 돼요 무서워요 아 아 신기술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패치 9월달에 패치가 되면서 네 새로 생긴 신기술이거든요 아 저는 왜 저걸 알면서 더블업퍼될까요 아 와 야 쿠단스가 그래도 이깁니다 이겼는데 지금 비플러스 선수가 경기 내용은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쿠단스의 힘을 좀 빼놨다는 느낌이 듭니다 와 오늘 매장대왕전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자 안산에 지금 선수가 두 명 남았죠 두 명 남았죠 두 명 남았죠 진팔방자 나오나요 아 근데 포워드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네 진팔방자 선수가 이기기 어려운 뭔가 그런 상대이기 때문에 그럼 포워드가 나와서 지면요 하 그러면 경기를 포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뭐 3세트 가야죠 네 결국에 그러니까 무릎님 말씀은 진팔방자 선수가 물론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단수 차이가 워낙에 심하고 그렇죠 근데 갭 차이가 있다 보니까 포워드와 쿠단스의 경기에 승패 승패가 이번 2경기에 승패에 직결할 것이다 포워드 선수가 여기서 끊어주면 그냥 진팔방자 선수는 그냥 그건 좋은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고 만약에 진팔방자 선수가 나와서 이겨버리면 와 그러면 뭐 말도 안 되죠 이건 무조건 MVP죠 MVP 딱 저 그러면은 진팔방자 선수랑 팀하고 나왔죠 저랑 이렇게 셋이 해가지고 네 아 나와도 되죠 진짜로 왜냐면 제 구멍을 진팔방자님이 메꿔주고 그렇죠 무릎님은 딱 2인분만 하시면 되니까 야 나왔습니다 진팔방자 나왔어요 진팔방자 나왔어요 진팔방자 자 나이 만삼십구세로 표현하겠습니다 만삼십구세 레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내가 뭘 잡을써 없는 그런 플레이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게 지금 단수 차이가 저한테 몇 단위에요 지금? 단수 차이가 스무 스무 이십 단위까지 차이 날 겁니다 하하 거기다가 원래 진팔방자 선수는 녹단이었어 와 와 짬바방자 선수가 저 마이티룰러 라는 계급을 올리려면 하하하 계급이 한 열두개 이상을 올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 시간은 제가 볼때는 와 카운터 10년이상 10년이상 그러면은 50대 예 와 지금 여기서 쿤하스가 놓을 수 있는 건 나락밖에 없어요 어어? 와 근데 저 조풍은 안맞아줘요 조풍은 안맞아줘요 너무 위험해요 나락 한번 걸면 이겨요 근데 나락 한번 걸면 근데 앉아있죠 앉아있기 때문에 나락 걸기가 무서운데 조풍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만 아 근데 지금 나락 안돼요 나락 안돼요 나락 안돼요 나락 안돼요 진팔방자 진팔방자 명군 유녀 완산인 HPC방에 에이스로 듬뿍하나요 와 쿠다스 공격 다 막으면서 다 짠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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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린 것도 대박이었어 약간 와 지금 진팔방자 선수가 녹단에서 처음 놀아내다가 좋아하고 있는 이 아저씨가 와 세켓사이클의 에이스인 쿠다스를 이거 잡으면 진짜 대박이죠 이거 진짜 잡으면 대박이죠 이거 거의 다수리와 블루밍급 아닙니까 이거? 블루밍보다 훨씬 높죠 그 차이 그 차이 그 차이 그렇죠 갭차이 와 그정도인가요? 네 다수리 너무 높게 평가하신거 아닌가요? 와 진짜 오 근데 지금 뭔가 진팔방자 선수가 오 공격이 계속 먹히고 있어요 잽잽잽 잽잽 구다스 와 근데 근데 야 벽이 레이지 또 근데 여기서 악마손 같은거 쓰다가 안 돼요 그렇죠 이거 이런거 없었어요 이런걸 안 일어나도 죽고 일어나도 이지고 그렇죠 자 악마손 자 나락 나락 들어갑니다 자 벽으로 가죠 2대6 보나요 워트폭발 안전하게 2대6 만들어야죠 나사람쌍 아까 잘 안들어왔어요 레오한테 워트폭발 깔끔하게 자 지금 레오가 벽에 몰려있긴 합니다만 자 뭔가 기회를 엿보고 있는 18방장 자 지금 와 자 중단을 계속 와 중단을 계속 심기 때문에 결국 전설에 악박이 네 자 그리고 뭐 소품같은게 안 먹힌게 부부 자세도 있구요 자 지금 중단 자 계속 중단으로 괴롭히고 와 자 이거 레지 켜지기 직전이요 어 설마 레지 켜지기 직전이고 설마 자 초풍도 잘 안통하고 있거든요 설마 어 레지 와 지금 아직 아직은 안켜졌습니다만 와 레지 켜졌어요 우와 초풍 초쿠단스 하면 역시 초풍 초풍 안방 쿠단스 이 장면 많이 본 장면이죠 이 장면 많이 본 장면이에요 역시 역전할때 쿠단스는 초풍을 씁니다 초풍 초발 이후에 레아 이게 쿠단스의 어떤 와 주 마무리 기술이거든요 자 결국 쿠단스의 집중력은 저런거거든요 밀리고 있을때 그 잽과 발 사이에 초풍을 옮겨넣어서 네 자 벽 아 벽에 몰렸죠 아직 벽은 깨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분위기는 약간 넘어온건가요 네 근데 자 진팔방전 선수가 어 지금 카운터 계속 카운터 와 어 그래도 레지 켜주세요 먼저 켜주세요 와 근데 지금 너무 퍼올리네요 이걸 자 여기서 자 레이자츠가 아 아 오 오 이거 지금 뭔가 너무 긴장됐네요 설마 설마 여기서 첩풍을 노리겠죠 그냥 첩풍을 노리겠지만 와 저거를 공창각을 사실 공창각 쓰기 딱 좋은 벽이었어요 상대가 와 공창각을 저걸로 퍼올리고 지금 백댓샥이 내뱉고 네 자 진팔방전 선수 진짜 이거 말도 안되는 그런 와 만드나요 그런걸 만드나요 어 아 지금 자 부부 나라못써요 지금 나라못써요 부부자세를 잡고 있긴 합니다만 총풍한데만 맞으면 끝납니다 이거 총풍놀이고 있거든요 와 지금도 보세요 총풍놀이고 왜냐면 총풍한번 뛰면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끝날 수 있는 피 네 상대의 실수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어 어 결국 정의 실수 한번에 총풍이 끝났습니다 아 총풍이 쿠단스에 우겨넣기 총풍 이야 근데 위험 진짜 위험했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는 경기 내용이 좋은건 필요없다 결과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진팔방전 선수는 졌지만 최고경기했어요 지금 쿠단스와 어떤 격차가 어마어마한데 최고경기를 한거야 인생경기 한거에요 이거 솔직히 계급 물론 지금은 올랐지만 엔트리 데이터에 녹단이 녹단이 저 쿠단스를 저만큼 몰아붙인다는게 끝나고 안산가서 지금 이 선수랑 데스뜨려고 했었는데 와 안돼 안돼 네네 와 자 이러면 안산 이네이처 PC방의 대장 야 6대6 나와야죠 포워드 포워드가 나옵니다 근데 포워드가 쿠단스가 워낙에 지금 택스랑 이어지는 이 매장장전 때문에 좀 이렇게 조명을 받고 있는거지 포워드 안밀려요 근데 하나도 안밀려요 안 밀려요 괜히 대장으로 나오겠습니까 이거 만약에 포워드가 지금 리리나 이런 캐릭터 골라서 이겨버리면 2대0으로 2대0으로 안산 이네이처 PC방이 한성대 우리게임장을 잡는거에요 와 와 이건 진짜 이변이거든요 진짜 이변이거든요 말도 안되는거시고 근데 만약에 한성대 우리게임장의 쿠단스가 포워드까지 잡아내면서 마무리 지으면 사실 3경기는 오히려 불리해요 지금 안산이 꺾이는거거든요 이게 한풀 왜냐면 지금 눈앞에서 지금 이거를 놓쳐버리면 그렇죠 한성대가 3세트에 어떻게 살아날지 몰라요 한여름밤의 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작대장전 포워드 포워드 선수가 진다고 해도 욕할 수 없어 포워드도 말도 안되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자 무한맵입니다 무한맵 자 무한맵이고 아 안산이니에이처 PC방의 가장 높은 계급인 포워드 선수가 이야 이거 진짜 지금 승부인데요 리뷰로 나왔습니다 자 지금 둘의 계급은 딱 1단차이예요 1단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비등비등하다고 보시면 되구요 자 지금 초풍 초풍으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리리가 워낙 횡신이라던가 네 움직임이 포워드 선수는 저는 약간 상담 회피하는 스텝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죠 초풍 맞추기가 굉장히 어렁 아 지금 뻥발 다음에 오르러퍼를 아까전에 썻었어요 그거를 리리가 지금 후킹 1로 카소되면서 아 그걸 알고 있는건가요? 좋아 막았어 여기서 한번 막았어 자 근데 쿠다스가 또 여기서 집중력이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쿠다스 체력 여기서 우겨넣었어요 여기서 이 체력은 쿠다스 체력이에요 와 근데 지금 저걸 상담 회피 스텝으로 계속 오니까 그렇죠 초풍이 쓸 수가 없는거에요 시키니까 야 지금 이러면은 쿠다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어떻게 플레이 상성을 만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쵸 거기에다 가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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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배 대쉬 대쉬 앞 대쉬 잡기 지금 포워드선 한 대도 안 맞았는데 쿠다스 피가 없어요 아 이게 아무리 이 게이지가 근데 역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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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풍으로 해야되거든요 근데 포워드 선수는 초풍을 안 맞는 스텝으로 계속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풍을 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도 그럼 추돌이나 그런걸 노려야되거든요 자 체력이 자 저것도 보세요 자 초풍을 안 맞는 움직임으로 계속 자 어 와 포워드 어 포워드 2라운드 타냅니다 자 이거 한성대 우리 게임자 무너지나요 끝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안산이 네이처가 안산이 네이처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와 자 지금 그래도 쿠다스 콤보는 때려주고 있긴 합니다만 하지마 갈길이 멀어요 자 리리가 초풍을 안 맞는 스텝으로 자 아 자 조풍 맞추기가 어려워요 제가 숙이고 오는게 조풍을 맞지 않거든요 그렇죠 조풍 끝났어요 와 지금 내밀다가 조풍을 카운터로 맞은거예요 자 체력 예 자 자 근데 여기서 뭔가 리리는 크나단같은거를 방수로 둘수가 있습니다 아 레지드라이브 썼고요 자 레지드라이브 썼고요 와 쿠다스가 일단은 한번 막았어요 쿠다스가 한 라운드 따라왔어요 한 라운드 자 쿠다스는 이거 이길려면 와 나락을 막았어요 막혔어요 막혔어요 뭐 쿠다스가 나랑 얼마나 썼다고 나랑 한 번 썼어 한 번 처음 썼는데 처음 썼는데 이걸 막으면 그니까 움직이면서 하단을 막는 움직임이 있는거예요 지금 백댓이 하면서 와 지금 쓸거 초풍밖에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초풍을 진짜 잘 써야돼요 이거는 지피는게 너무 많으니까 네 자 지금 포워드가 쓰기 전에 초풍을 카마토로 내밀거나 스텝 쓸 때는 또 참아야되고 약간 철파무가 되야되는건가요? 기계적으로 넣어야되는건가요? 진짜 이거는 예상하고 초풍을 때려야되는데 저스텝이 초풍을 너무 봉쇄를 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겨넣고 있어요 계속 지금 자 지금 그래도 아 레이지 켜졌어 레이지 켜졌어 자 초풍을 아 아 자 나락 한번 걸면 이기거든 나락 한번 대면 자 뻥발 뻥발 아 포워드가 이거 너무 큰 실수를 했죠 와 구다스 자 낙법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구다스가 왜냐면 무서웠어요 기사기지가 무서웠기 때문에 와 근데 구다스가 눈치를 빨쳐 뻥발 세번에 중단한번으로 지금 2대에까지 만들었구요 일어나서 나락거리깐 아 근데 백플립이 백플립 백플립 포워드 체력 거의 바닥까지 왔어요 웨이브 들어오는 그 타이밍에 딱 백플립이 나오면서 아 레이지 켜졌어요 그래도 아 잡기 자 설마 너무 쫄려 아 잡기 못 풀었어요 포워드 펄펙 안산 이네이처 PC방에 포워드가 우와 구단스 한성대 우리 게임장에 구단스를 잡아내면서 안산 이네이처스가 두번째격 역시 7대6으로 7대6으로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이네이처 안산 이네이처 PC방이 와 이겼어요 솔직히 3세트 예상하고 왔는데 저 음료수 사러 가려고 그랬어요 네 목이 가가지고 음료 한잔 더 마시려고 했는데 와 지금 포워드 선수가 진짜 솔직히 쿠단스 입장에서는 극상성을 만난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초풍으로 게임을 잘 풀리긴 했습니다만 네 워낙 포워드 스텝 스텝이 너무 좋았어요 그게 뭐냐면 쿠단스가 초풍을 너무 날카롭게 쓰니까 풀리는 것처럼 보였지 네 따지고 보면 쓸게 없었어요 초풍도 답이 아니었고 사실은 나락 한 번 썼는데 그것도 막았어요 일단 웨이브 한 번 쳤는데 빼풀리면 때리고 뭐 나사리타 이런 거 써도 애매하고 지금 약간 할 게 없는데 네 억지로 너무 말도 안 돼 쿠단스가 초풍은 좋은 타임에 쓰다 보니까 이게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지 와 쉽지 않은 게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 안산이네처 PC방의 승리 결과를 저희가 한 번 CG로 만나보시죠 와 진팔방자 말도 안 되는 거 보세요 진짜 그렇지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되죠 진팔방자에서 끊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뭐 오늘만큼 플레이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진팔방자, 면곤윤협 다 읽을래 다섯 번 이긴 거 읽으려면 이거 지금 네 한 세월입니다 한 세월 이야 지금 진팔방자 곤윤협 선수가 와 3대 이긴 선수들 보세요 지금 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 웬만한 독수리 이제 웬만한 새 애들은 근처도 못 와요 안산 근처로도 아 안산으로 안산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조암이 쿠단스를 잡았어 3대2로 이야 진짜 저 때 조암 선수가 통발로 피하고 조금 날카로우면 잘 뛰었거든요 자 이걸로서 확실한 건 있습니다 쿠단스 선수가 네 지금 텍스 레버가 더 맞는 거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죠 자 오히려 지금 뭐 매장대왕전이 어떤 1브리그고 지금 텍스가 2브리그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와 그니까 오늘 그 정도는 이 매장전 오늘 매칭이 장난 아니었어요 네 자 두 번째 경기는 카즈하들이 좀 날아다녔죠 그니까 뭐 경기의 어떤 스코어는 카즈하가 엄청나게 따는 건 아니지만 기원초 터지고 네 기원초 터지고 날아 시원하게 나오고 그 짠발 그 짠손에서 이어지는 더블어퍼라든지 대종 2타 딜레이 그렇죠 섬강 3타 딜레이 이런 것들이 정말 클래식한 그 풍신유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네 그리고 와 풍신유 대전이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인지 몰라도 원래 지금 상대했던 한성대 우리 게임장 선수들이 예를 들면 네 섬강 가득했어요 때릴 거 때려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큰 거니까 때릴 거 때려줘야 되는데 맞섬강을 때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대종 2타를 막 시간차로 하지는 않나 네 제가 이번에 철거 시작하고 시청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욕먹은 게 뭐냐면 인드라 님 왜 섬강 맞고 섬강 쓰세요 해요 아 이게 그게 옛날처럼 촛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근데 잘못이 아니라는 게 오늘 매장전으로 고수로 섬강을 때린다는 거 쫄리면 나와요 네 자 쿠단스가 익히는 해냈지만 대장전에서 포워드 선수를 잡아내지 못하면서 야 포워드 선수가 진짜 딱 한 번 나왔지만 대장 진짜 대장스러웠어요 정말 같은 그 1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까지 대장전을 보면서 약간 대장이지만 경기를 못해가지고 먼저 나오고 혹은 경기 결과가 안 좋아서 먼저 나왔던 대장전 보다 더 대장스러웠어요 한 경기에서 한 판 이긴 이겼지만 정말 대장스러운 대장이었다 그러니까 1세트 때 못 나왔기 때문에 그런 약간 나도 좀 해보고 싶다 하면서 2세트 때 나오고 그런 게 많았거든요 대부분은 대부분에 끝까지 참았어요 나는 그냥 대장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겠다 네 그리고 사실은 오늘 풍신류들의 화려한 스텝도 좋았지만 포워드 선수의 스텝도 기가 막혔어요 풍신류를 잡기에 진짜 최적화된 그런 스텝이었거든요 자 안산이 네이처가 와 이러면은 솔직히 인기 투표할 때 안산 찍는 사람들도 생길 것 같아요 안산에 지금 왜냐면 안산이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좀 운도 좀 따라주고 이래서 이겼다 이게 아니라 선수들의 색깔이 캐릭터가 지금 풍신류 풍신류 카자 3인방 거기다 진팔방자 선수 네 40대의 희망 막 그런거 비플러스 막 지금 다 있어요 지금 다 있어요 여기 지금 일곱명이 다 색깔이 있는 선수다보니까 마치 무지개처럼 오 그러니까요 무지개 색깔처럼 녹단도 있어요 네 엔트리가 와 개성이 너무 뚜렷해 단수도 빨주도 추파남버가 다 있었진 않지만 그렇죠 안치만 그래도 마치 무지개같은 아마 연령대는 빨주도 추파남버처럼 연령대는 다 있을거 같아요 네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저희 수요일 예고해드려야죠 이겁니다 이거죠 매장 인기투표 1위와 매장 인기투표 2위 그러니까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두 매장 14매장중에 두 매장을 시청자분들이 뽑아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저는 사실은 7회차 때 경기를 펼친 이 두 팀이 가장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인기투표에서 가장 마지막 날 마지막 하루거든요 지금 남은 시간인데 오늘 끝나죠 그래서 이제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오히려 더 임팩트가 있는거 같아요 지금 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나가수나 이런것도 가장 마지막에 불러야지 막 사람들 질질 울고 짜고 눈물 흘러가 난리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딱 집에 돌아가는 길에 버스에서 생각나고 이런게 있는건데 지목이 보고 자 이거 시청자분들 인기투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과연 어떤 팀이 어떤 매장이 두 매장이 내일모레 수요일 26일 수요일날 경기를 펼치게 될지 여러분의 손에 빅매치는 시청자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자 많은 인기투표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매장대왕전 시즌2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정규일정인 7회차까지는 모두 맘에 됐어요 와 근데 마지막에 딱 진짜 올리는 그런 매칭이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내일모레 있을 매칭은 재미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주 매칭은 저희가 거의 무세달을 기다리는 진짜 리벤지 매치기 때문에 정말 볼만한 매치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저는 사실은 사람이다 보니까 갈퇴근하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솔직히 3세트 보고싶었어요 너무 보고싶었어요 진짜 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너무 아쉽네요 너무 아쉽네요 자 이렇게 안산이니스처 PC방이 승리를 벌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매장대왕전 시즌2는 내일모레 수요일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에이스 매장을 찾아서 격돌하는 수요일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의 인드라 그리고 도움말씀의 무릎 대재민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치자